안녕하세요. 조하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항상 기타를 치시면서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새끼손가락?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기타 치시는 분들 여기다 새끼손가락 이렇게 대고 연주하시는 분들 많죠? 그렇죠? 이렇게 대고 연주하시거나 이렇게 대고 연주하시거나 이렇게 대고 연주하시거나 이렇게 안주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기타를 가리키는 사람 입장에서는 새끼손가락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이 이렇게 되는 걸 하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거 굉장히 안좋아요. 특히나 새끼손가락을 이렇게 대고 연주하는 거. 제 레슨 이야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새끼손가락을 대면서 발생하는 부작용들, 단점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데 그 사람들의 흔한 논리는 이거예요. 코타로우시오는 되는데요? 토미앤마뉴엘이라는 사람은 되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학원이 아니라 핑거스타일 기타 카페에서 회원분들이 그런 거 물어봤대요. 그 연주자한테. 그 연주자들도 대지 말라고 하더랍니다. 대면 안 돼요. 대면 이게 단점이 너무 많아요. 하지만 이렇게 되는 것들의 단점을 확실히 알고 있다면 내가 의도하고 있다면 대도 괜찮아요. 이렇게 됨으로써 빠른 연주가 안 되잖아요? 근데 빠른 연주할 때만 대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상황상황에 맞춰서 사용하시면 돼요. 물론 안 좋지만 느린 연주할 때는 대구 연주를 해도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소리라든가 이런 각도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긴 할 거예요. 하도웨어도 어느 정도 돼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대부분 연주하는 거 의도하고 있다면 내가 의도하고 있다면 이걸 럭키로 하면 안 돼요. 습관이나 럭키로 하면 안 돼요. 습관이나 운이 돼서는 안 됩니다. 기타 연주는. 내가 의도하고 있다면 해도 돼요. 그렇죠? 기타 리스트를 다 그렇게 합니다. 필요한 순간에는 새끼손가락을 떼겠죠? 필요한 순간에는 대고 있는 걸 떼겠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새끼손가락을 대야 되는 스킬이 필요할 때는 될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의도하고 있으면 괜찮아요. 하지만 남들이 하니까 한다. 어? 편하니까 한다. 뭐 누가 어떤 연주자, 유명한 연주자 내가 좋아하는 연주자 하니까 따라한다. 이래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이유를 확실히 알고 의도하고 연주한다면 괜찮다는 거. 그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연주나 습관이나 이렇게 자세 같은 경우 뭐 하나, 운이나 이런 거에 영향을 받으면 안 됩니다. 자세나 연주 모두 내가 의도해서 연주를 해야 돼요. 얘를 어떻게 치고 쟤를 어떻게 치고 내가 왜 이 자세를 취해야 되고 모든 것들이 다 답이 있어요. 그리고 그 상황에 맞게 또 해야 되고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의도하고 알고 연주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 이번 시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운으로 하지 마시라는 거 아시겠죠? 확실히 알고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